자막 진주 아 노랜장 흔들리잖아 노랜장 흔들리잖아 자 하나 둘 셋 아아악 확실히 흔들리게 된다 흔들려 그러니까 흔들려 그냥 삶은 계란이 흔들리는 거겠지? 잠시만 아 이거 다 삶은 계란들 아니면 진짜 왜 좋은 거 아니야? 근데 진짜 세 개 한 번은 해야 돼 진짜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 셋 아 앞에 아 아파 잠시만요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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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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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직 안 깨졌어 나 아직 안 깨졌어 나 아직 안 깨졌어 아 이거 아닌가 봐 나는 야 야 불약 땄어 우리 이제 가 하지 말자 울고 있는 거 아니지? 야 야 머리를 이렇게 숙이면 안 돼 난 몰랐어 난 다 같이 하자 이거 틀려 다 같이 하자 아 근데 아닐 거 같아 이거 하나 둘 셋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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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베르! 여기! 자주! 나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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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노래 운 어디다 쓴 거야 2023년! 2023년! 진짜 대단하다! 크라엠입니다! 대박나자! 대박나자 우리!